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워드프레스에 대한 보안 위협들을 몇 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버에다가도 구축을 해봤고 그 다음에 도커 환경에다가도 구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MS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pH 기반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그 영상을 앞에 제가 공개했던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칼리디넉스에서 이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 대표적으로 WSCAN이라는 도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위협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관점들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하나 워드프레스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좀 더 상세히 구축을 했고요. 이거는 학교에서 여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거를 가지고 뒤에 강의들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서 저 따라가지고 워드프레스를 설치를 하고 플러그인들을 여러 가지 설치를 했다면 바로 이런 환경들이 나옵니다. 물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하냐 산업 제어 시스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글쌓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ICS 통합 솔루션 개발 유지업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만들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를 제가 이제 디자인을 입힌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테마 디자이너에 인더스트리 나 그런 것들 테마들이 조금 있습니다. 좀 좋죠. 저는 최신 처음에 테마를 입혔을 때 딱 요 화면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또 설정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마도 이제 설정을 했고 특히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최신 사용하고 있는 잘 사용하는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정말로 취약한 플러그인들 몇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선택하는 거 그 취약한 플러그인 선택하는 것도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렇게 많은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많은 테마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로 공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데 무료로 공유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워드프레스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이 관리 페이지거든요. 이 관리 페이지들도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봤을 때 이렇게 플러그인 같은 경우가 취약하면 알람이 이렇게 뜹니다. 5번에 5개 알람이 뜨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알림판이나 그런 데에서도 이제 알람이 떠요. 이렇게 보시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취약해가지고 저희가 플러그인 취약점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취약한 플러그인들이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취약점 분석을 하다 보면은 현재 이제 중단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몇 년 전에 나왔던 취약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업데이트 화면도 안 나오고 이것이 최신으로 된 걸로 이제 여기서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했던 개발사들 아니면은 개인 개발자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겠죠. 아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취약점들이 발생했을 때 뒤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저희가 익스플로이트 딥이나 아니면 메타스플로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거의 다 뭐 둘이 같이 등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초기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초기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적인 모의킹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환경 분석, 포트 스캔이나 여러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건데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를 진단하는 도구는 거의 이제 W 스캔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W 스캔 기반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한 그런 여러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어요. 뭐 메타스플로이트하고 이렇게 조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뭐 닉토라는 거하고 조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찾을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이제 W 스캔, WP 스캔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칼리뉴스 현재 저는 2019년도 세 번째 버전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W 스캔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H까지 되겠네요. H까지 되면은 도움말이 나오죠. 근데 도움말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옵션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운영상 관련된 부분들 뭐 이렇게 아웃풋이나 아웃풋이란 이런 파일들 그 다음 포맷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 유저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모바일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것들을 조정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임아웃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세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마이너스 2옵션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2옵션이요. 우리가 조사를 한다는 것이죠. 세부적으로요. 그 마이너스 2옵션이라는 곳 안에 또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테마 취약점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그런 여러가지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뒷쪽에 가보시면은 또 우리가 패스워드 크랙이나 사용자 정보가 나오면은 거기다 이제 무작위로 또 대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또 아래 이렇게 공격의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더블리스캔에 더블리스캔에 아무 옵션도 놓지 않고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아무 옵션을 안 넣어도 웬만큼은 나옵니다. 웬만큼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이펜 하이펜죠. 마이펜 하이펜 URL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설치했던 워드프레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웹스캔 마이너스 마이너스 url HTTP로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거의 다 대부분 나온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 WPK 옵션을 붙이지 않으면은 그냥 말 그대로 기본적인 초기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과 그 다음에 일부 테마와 관련된 취약점들 그 다음에 일부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건데 한번 좀 쭉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기서 이제 로프치던.ts 파일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는 크로링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 직접적으로 한번 접근을 하셔가지고 봐도 되지만은 접근하면 많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WP 스캔 같은 경우나 저희가 WP 어드민 아 WP 어드민이죠. WP 어드민이라는 폴더에 대해서 이제 크로링을 방지하기 목적. 이거는 우리가 워드프레스를 처음 설치를 할 때 웹사이트의 검색 여부들을 확인을 또 해요. 웹사이트에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냐 아니면은 그냥 검색을 하지 않게 하냐 근데 검색을 했을 때 이제 구글을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런 로봇들이 크로링을 해나가잖아요. 그 크로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요것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말라. 여기는 얼로가 돼 있죠. 요거 디스얼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말라. 요 WP 스캔이라는 것은 워드프레스에서 관리자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나중에 이제 검색이 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 스크로링을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우리가 보안적으로 뭔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억점이 나왔을 때 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에 대해서 무작위로 대입을 하려고 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접근 제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은 저희가 이 로봇 우리가 크로링을 하는 데에서 방질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로봇전트에이스 파일을 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공격자 입장에서는 요런 폴더들이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RPC 관련된 지원한 엑셀먼트 RPC에 관련된 것들인데 예전에 요게 추약점들이 있었어요. 지금이 영상이 뭐 2019년도 12월인데 한 6개월 전인가 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추약점들이 또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과 테마 추약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겠지만은 이 워드프레스 엔진, 그러니까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 요런 페이지에 대해서 추약점들이 발생을 하면은 예, 신속하게 고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듬이 파일 같은 경우나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그인 정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이렉트로 액세스가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추약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니고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요거는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추약점들이 발생을 하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요게 다이렉트로 접근이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공격을 하겠죠. 그리고 현재 이거는 2019년도 12월 18일 버전 제가 설치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인더스트리얼 관련된 저희가 테마를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테마 정보들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순간의 테마가 만약 최신 버전이 아니고 이전 버전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전 버전들이 만약 추약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취약한 여부들을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만약 워드프레스 공간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면은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가지 제가 일부러 활성화를 시켰어요. 물론 제가 워드프레스에 관련된 강의들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개발이나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건데 정말로 플러그인들을 많이 설치하는 공간들은 한 3, 40개 설치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면은 플러그인들이 관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인에 대해서는 비활성화를 시키라고 조언들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WP 스캔 같은 경우에도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버전 정보가 현재 취약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펜시박스라고 있는데 이 펜시박스는 제가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봤던 그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난 뒤에 바로 출력되는 것은 아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건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취약하죠. 근데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워드프레스 공간에서 플러그인 취약점들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꼭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얘가 이제 활성화 외부에 공개가 되면서 이 WP 스캔 쪽에서도 탐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레퍼런스 값 쪽에는 이스프레이트 디비난 아니면 cv 쪽 그 다음에 여러가지 wp-verloon-db.com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스프레이트 디비하고 좀 비슷해요. 사이트가 비슷한데 이거는 워드프레스에서만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거의 다 대부분 이스프레이트 디비 쪽에 나오게 되면은 또 메타스프레이트 쪽에 또 업데이트가 돼서요. 거기에서도 정보들이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정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최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로 취약점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스 갤러리라고 있는데 이거는 두 개의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멀티플 취약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한 곳에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파일 업로드 취약점들이 있고요. 크루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메타스프레이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진단하고 테스트할 때는 이거 플러그인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취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침투할 가능성들이 높겠죠. 높죠. 그런데 이제 이걸 라스트 업데이트를 정보들을 보시면 그 버전들 2019년도 5월 10일 날 했던 그런 버전 정보인 것이죠. 확인을 했습니다. 3.14 그 다음에 여기는 3.17 그런데 이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요. 사실 이 뒤에도 여러 가지 취약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데이트가 상당히 오래됐죠. 오래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쭉 끝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훑어본다고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WP 스캔에서 플러그인 옵션들이 몇 개가 더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까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은 사용자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는 아무런 뒤에 옵션들을 붙이지 않았고요.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미러레이트라는 옵션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T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T요. T라는 것은 이제 테마입니다. 테마. 그래서 테마에 대해서 좀 더 더 많이 자세히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약 한 403개 정도 되거든요. 그나마 이 WP 스캔이 얘가 실행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이제 좀 되는데 여기는 현재 403개 정도의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검사를 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이요. 그래서 요거하고 아까 보면 다른 게 뭐냐. 아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요거는 한번 더 훑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씩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로케이션 정보들을 찾게 돼요. 저희가 이 로케이션 정보라는 것은 이 워드프레스가 설치되면은 WP 컨텐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접근이 되거든요. 요걸 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요. 물론 요거를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일부러 보안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되긴 된다고 해요. 근데 다른 테마들을 또 입힐 때도 하나씩 다 적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그러움이 있기 때문에 거의 요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것들이 정보들이 더 추가적으로 안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돌린 것만으로도 저희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요 이모레이트 W 아니 이모레이트 T 옵션이죠. T는 테마. 테마라는 테마 옵션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VT라고 이렇게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VT라는 것은 V라는 옵션은 취약한 것만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VT 옵션을 주면은 얘는 취약한 네. 그 테마들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보고 싶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플러그인 취약점이나 그런 것도 보고 싶지는 않고 여러 가지 그런 대상으로 여러 대상으로 많은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는 요렇게 옵션을 주고 이제 여러 대상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집어들면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그 테마 같은 경우는 취약점들이 있는 걸로 설치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아까하고 똑같이 나올 겁니다. 예. 똑같은 정보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VT는 취약한 테마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옵션은 당연히 이제 플러그인이라는 뜻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VT라는 것은 취약한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P로 여러분들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VT로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T라면은 이제 취약한 것들을 또 다시 얘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거의 동일하게 요것들은 나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냥 디폴트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것이 바로 요 말이에요. 요 말인데 아직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P옵션이나 T옵션을 주면서 좀 더 상세히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이 사용자의 정보들을 또 확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U옵션입니다. 요거는 되게 유용하게 쓰이게 될 건데요. 이 U옵션이란 것은 유저 관련된 것들이에요. 얘는 어떻게 찾냐 요것들을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제가 여기다가 지금 몇 개 이제 한글 좀 깨져가지고 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썼어요. 네 그 글들을 썼습니다. 글들을 쓰면은 여기에서 요런 것들이 있죠. ICS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글들에는 또 댓글들이 좀 써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는 골라냅니다. 우선요. 그러니까 다시 종합을 하면은 게시물에 이렇게 U옵션을 주면은 유저 사용자의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검사를 결과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용자의 정보들. ICS 테스트, 데모, 스퀘이트, 0201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 정보들 중에서 ICS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API JSON 파일 형태의 정보들로 노출이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어떤 거냐면요.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런 것들로 접근을 하시면요. 요렇게 정보들 네임과 시스템 정보들. URL에서 어떤 URL 정보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렇게 파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것들이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안적으로 좀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개더링을 한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게시물이나 그런 데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시물이나 그런 쓴 거에서 정보들을 획득하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사이트에 이렇게 글을 쓰면은 ICS 시스템이나 아이디 값들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댓글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거의 댓글들에도 이런 아이디 값들이 이제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노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아이디나 아이디 값들을 이렇게 추출해내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것들 같은 경우는 워드 그 WP 스캔 같은 경우는 또 API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오수 아이디 정보들을 또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이디 값들을 쭉 노출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위에서 저희가 관리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노출이 된 것을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다이렉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로그인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이런 식으로 레지스트리 하는 것들 정보들이나 로그인하는 페이지들이 노출된 것들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이제 다른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추측 공격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정보들까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고요. 나중에 워드프레스, 아니 그 브루트포스 공격하고 그 다음 메타스프리트에 대한 활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설명이 더 많이 길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WPC 스케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